오레카락 타고 중용보는 설정이죠 먹으고 싶어요 이거 내보내시면 안 돼요? 대표님?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?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혹시 저번에도 이거 아니었어요? 한 사람? 똑같은 거를 왜 이렇게 똑같은 거 해도 되지 않아요? 진짜? 자신 있어요? 자신 있냐고요?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? 역시 지금부터 뵙게요 시작 표지 찍어주셔야 돼요 응 약간 좀 촉촉한 작품을 바른다면? 조금 더 약간 좀 촉촉한 작품을 바른다면? 조금 더 열정 아니 죄송합니다 어 자식 흐스러워 어 약정말기 일단 포지션이 양육이 다르겠지 않나요? 치컷이 조금 더 붉게 오게 된다고 마음에 들어요? 자겠어요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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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보내시면 안 돼요 대표님? 괜찮아요 이거 대표님 여기 울었던 영상을 같이 올리면서 주세요 그거 보면서 저 한 번 더 울었단 말이에요 꼭 붙어요 파이팅! 마지막 시험이길 어 또 봤네 이틀째 파이팅 파이팅 카히팅 휴싱 지나친 김정환 눈 Pig 빛 잡는 방법을 완전히 붓궈서 타투하였구요 오레카락 타고 종영보는 설정이자 오랜만에 먹죠 데뷔쇼에서 만나나요 그럼요 열심히 준비 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본 것 같아요 말이 없어 정혜인이죠 어 뭐야 조지민